중증질환 학생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위한 혼대희망 난치병학생 지원사업 난치병학생들도 동등하게 교육받고 지속적인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주특별자취도교육청의 교육복지사업입니다. 도내 유치원, 초중고, 특수학교의 난치병학생들을 대상으로 1인당 연 300만원 한도의 학습권 및 건강권 보장사업 소요경비를 지원합니다. 신청 방법은 방문 또는 우편, 온라인 접수가 가능하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취도교육청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. 이 캠페인은 난치병학생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제주특별자취도교육청이 함께합니다.